네, 장관님 꼭 한번 굳게 방문해 주시고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지리에서 육참종장 공간이 좁아서 또 비가 새고 그래서 외교 공간으로 이전을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셨고 제가 긴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에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긴이 들었다고.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 방문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면서 보니까 비가 새고 또 외교 공간도 가보니까 벽체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래서 업체를 나무래서 안전진단을 하니까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지연됐다. 이렇게 아주 소상히 공사 감독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21g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후에 알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3월 20일 대통령이 직접 496억 원의 대통령실 이전 부분들에 대한 직접 발표를 하셨죠. 그리고 4월 25일 날 외교 공간으로 관제 이전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1일 날 관제 외부 장관 공간 변경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22일 날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육천공간하고 외교부 장관을 방문을 해서 그 이후에 하여튼 외교부 장관으로 결정, 외교부 공간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실제적으로 백프리핑을 통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다 인정하시죠? 네. 당연히 대통령님께서 가셨고 영부인님께서도 가셔서 거주하실 집을 보시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코바나 컨텐츠와 연관된 21g 업체가 이 공사를 수주해서 수주도 사실상 수의계획을 한 거니까 지명한 거랑 마찬가지고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비가 새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런 공사 감독을 했으면서도 21g 업체 존재에 대해서 모르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떤 업체가 와서 공사하는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공사를 이렇게 날림으로 무수한 불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없는 업체를 딱지 업체로 내세워서 돈을 받아가지고 챙기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없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걸 왜 없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실무자의 얘기죠. 실무자의 얘기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발표가 됐다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부인하십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공사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시고 결정도 직접 하셨다고 하시면서 감사원 감사 받으셨습니까? 왜 김호진 당시에 관리비서관만 받았습니까?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김호진 차관도 소환되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겁니다.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의원님 보셨지 않습니까? 네.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공사 책임은 행안부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요. 공사 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감독은 우리 경호처에서 보안 문제 때문에 한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답변한 시에 감독하면서 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쓰셨어요. 그래서 벽에 구멍이 숭숭, 안전진단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다 비가 세고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언급을 하셨다니까요. 당연하죠. 그걸 당연히 대통령님이 사시는 곳인데 그리고 교호시장이 그런 거 확인 안 하겠습니까? 공관 이전 결정을 본인이 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감사원 감사를 직접 책임자면서 받지를 않으셨습니까?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거기서 계약하는 업체 선정에 관여했습니까? TF 부팀장이셨고 그리고 부팀장으로서 그걸 주도하셨다고 늘 국회에서 증언을 하셨고 지금 감독하면서라고 오전에 직접적으로 장관님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말씀은 감소원 감사의 가가 182쪽에 달하는데 10억 건의 불법 사례와 각종 다양한 부패 사항들이 감소 주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호처 관련된 부분들만 아까 비슷한 유감 표명을 하시고 주도했고 감독하셨고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총체적인 부실 총체적인 불법 건축 이런 부분들에서 왜 책임을 안 질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자를 비롯해서 그러한 최고의 보완과 최고의 시설관리 시설 건축관리가 필요한 이 현장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한번 국민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영원님 말씀 진심으로 잘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가서 감독하고 하는 것은요 안전 차원과 경호 차원에서의 감독입니다. 그 공사에 관련해서 혹시라도 대통령께서 저기 머무실 곳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경호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감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공사와 관련해서 업체가 어떻게 했고 뭐 했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하고는 저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